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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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파요 너무 쉬워요 어딨을까요? 머리 좀 예쁘게 만져봤어요 일단 드세요 순심이는 약간 그러면 좀 쉬운 버전으로 가볼게요 먹어 진짜 웃겨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순심이 찾아 맞아요 엄마가 꺼내줄게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보이시죠? 아 잠깐만요 난입 금지 난입 금지 여깄다 ㅋㅋㅋㅋ 흐흐흐흐흐흐흐 이리 화가 많은 언니에요 더샘 엄마 두 개 넣어줬어요 아 이거 너무 쉽군요 자 보이시죠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딨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자 여기 있어요 어딨나요 맞습니다 삼순이 걱정돼 괜찮아 삼순이 한 번 해보고 안되면 삼순이는 그냥 먹읍시다 자 이거 봐요 자 잘해 한 개 먹고 귀여워 카레 이거 있어요 자 머리 덮어놨어요 카레 어딨어 찾아 무서워 자 카레 삼순이 먹어 실패 삼순이 잘 안 먹기 하지만 삼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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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!